지난해 직장 휴폐업과 정리해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둔 퇴직자가 158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국 경제인연합회는 최근 5년간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자발적 퇴직자 수가 2016년 125만 8천 명에서 지난해 157만 7천 명으로 25.4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 비중은 전체 퇴직자의 47.8%에 달했습니다. 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17시간 미만인 단시간 취업자 수도 지난해 관련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해 고용의 질도 점점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